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신비로우면서 동시에 좀 혼미한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큰 고모가 자식 걱정이 많아가지고 점사를 보러 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무당이 갑자기 고모를 노려보면서 아니 당신한테 그건 뭐야 귀신이야? 원제 역술인 이야기를 보니까 떠오르는 무당 이야기 뭐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건지 귀신이랑 무당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도 생각나는 무당 썰이 있어가지고 하나 써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한 13년 14년 정도 된 아주 옛날 얘기인데 당시 우리 큰 고모가 무당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가 고3이라 겸사겸사 점사도 보고 또 필요하면 부적이나 한 장 쓸까 하는 생각으로 찾아간 거죠 즉 고모 당신 본인을 위한 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자식을 위해서 보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박수무당이 손님인 고모가 물어보는 아들내미 성적이나 수능 같은 건 대답을 안 하고 자꾸만 말도 없이 고모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 이겁니다 정확히는 고모 어깨 쪽을 지긋한 눈으로 바라본 거지 음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하니까 고모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아니 왜 자꾸 쳐다보세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아니 뒤에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지만 무당은 대답 대신 대뜸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에? 그 목은 좀 괜찮습니까 아이고 이건 많이 아플텐데 딱 이러는 거야 이때 우리 고모 진짜 완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유도 없이 또 늘 많이 목이 아팠던 사람이고 그래서 당연히 한의원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그 인간이 돌팔이라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좋아지기는 커녕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프고 더 나빠지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무당은 물어보지도 않은 걸 단번에 말을 하니까 안 지리겠냐고 오줌 찔끔 싸는 거지 더군다나 보통 사람도 아닌 무당이 또 어깨를 지그시 보던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 예 맞아요 평소 좀 많이 아픈데 왜 그러시죠 혹시 저한테 뭔가 나쁜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 박수 무당에게 조심스레 되물었어요 특히 우리 고모는 말이죠 원래부터 겁이 오지게 많은 사람이고 거기다가 평소 귀신 미신 같은 것도 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마 내 어깨에 귀신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제발 귀신은 아니길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엄청 무섭고 사람이 그냥 바짝 쫄아버린 거죠 안 그렇겠어? 진짜 얼마나 무서워냐면 아니 그러면 제 어깨에 혹시 귀신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입에서 안 나왔다고 해요 혹여나 그거 물어봤다가 예 귀신이 있습니다 이럴까봐 끌깔깔깔깔 여하튼 오지게 떨리는 마음으로 무당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 양반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또 무심한 얼굴과 목소리로 평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탱하기도 힘들고 조금이라도 억지로 힘을 주면 많이 아프고 그러죠 이러는데 이게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정확하니까 고모는 또 소름이 돋은 거예요 아 나한테 진짜로 귀신이 붙었구나 이런 체념을 하면서 실제로도 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네 맞아요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러자 이 무당 아저씨가 갑자기 눈을 팍 부릅 뜨면서 인상 팍 써가면서 큰 목소리로 하는 말 그래 맞지 오지게 아프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아까부터 아침에 앉아있는 자세를 보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고 내가 말이죠 이거 하기 전에 원래 침수론을 했는데 어디 그 뭐야 이상한 돌팔이한테 침을 맞으셨나 보네 이러면서 고모 몸 여기저기를 막 주무르고 누워봐라 해가지고 고모가 누우니까 바로 침 몇 방울 놔주더래요 근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갑자기 목 상태가 확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보다 더 많이 놀란 고모가 아니 이게 뭐죠 이랬더니 침수리입니다 예 침수리요 그게 말이죠 제 마음 같아서는 몇 번 더 해가지고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서 완치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이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원래 이것도 무면허 시술이라 하면 안 되는 건데 아까부터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길래 내가 응급으로 해준 거예요 여하튼 지금 이거 다 나은 거 아니니까 내가 진짜 좋은 곳 알려줄 테니까 나 한번 믿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봐요 라면서 그 어떤 전라도에 있는 한의원 하나를 소개해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하는 말을 믿고 그 한의원을 찾아갔는데 몇 번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엄청 좋아진 거지 어깨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 아픈 곳도 다 치유가 됐대요 아무튼 이때 뽕맛을 제대로 본 우리 고모는 너무 고맙다며 복채 및 소개비로 꽤 큰 거금을 놓고 왔다 들었어요 이게 끝이야 댓글 1번 아니 보기만 해도 안다고 완전 명의구만 그럼 대체 침수로는 왜 그만둔 거야 대박인데 댓글 그러게 저렇게 척 보기만 해도 증상을 맞출 정도면 온 사방천지 소문날 법한데 말이죠 거의 허중급 아니냐고 댓글 그게 말이죠 우리 고모도 너무 신기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정말 갑자기 신이 들어와가지고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자기가 침을 놔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번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뭐야 일제강점기 때 한의학을 배우셨는데 말이죠 무슨 연휴인지는 모르겠지만 면허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 한의사는 못하시고 그냥 당신 가족들 즉 우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만 침을 놔주셨는데 내가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딱 하나 체한 거 있죠 급체 같은 거 이거 진짜 완전 초직빵이야 놓는 순간 그냥 틀어막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귀신 할머니 같은데 3번 내가 평소 한의사를 그닥 신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침 하나만큼은 신뢰합니다 100%죠 몇 년 전에 자꾸 입에 마비가 오는 거야 막 돌아가는 것처럼 얼굴이 엄청 땡겨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조언을 듣고 동네 한의원 가서 침을 몇 번 맞았는데 그런 증상 싹 사라졌어요 진짜 신기했어 구한 와사죠 입 돌아가는 거 되니까 나도 그랬어 한약은 안 믿는데 침은 믿어요 물리치료받아도 안 났던 발목에 침 맞으니까 바로 완치가 되더라고 4번 야 저 무당 아저씨 되게 순진하다 만약 나였다면 아이고 아줌의 어깨에 귀신이 붙어가 있네 한의원 가봤자 침 맞아도 안 났죠 안 낳아 낳을 리가 없어 근데 말이지 내 신령님이 깃들어 있는 이 침으로 몇 박 맞으면 귀신도 무서워서 못 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겁주고 돈도 왕창 뜯어먹었을 것 같은데 말이지 머리가 좋구만 근데 너 착실하게 안 살았으면 어디 가서 다단계 혹은 사기치고 다녔겠다 2번 그러게 말이죠 혓바닥이 예사롭지 않구만 현업이 의심된다 5번 아니 근데 침술 이거 도대체 무슨 원리야 솔직히 나도 한부당 한부당 이러면서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지만 차도가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한의원을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 있던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딱 5번만 더 맞아라 이래가지고 그냥 속내샘 치고 그렇게 5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바로 완치됐어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완전 침술 신봉자가 돼버렸죠 내가 족저근마겸 때문에 정형외과 가서 체외충격파 이거 돈 수십만 원 깨졌는데 낫지를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씨 한의원하고 가봤는데 침 딱 두 번 먹고 바로 나왔다 이거 뭐냐 2번 작년에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갑자기 목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를 꽉 물 정도로 엄청 아픈 거예요 병원 갔죠 약도 먹고 찜질도 하고 다 했어 근데 효과가 없는 거야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그래가지고 평소 늘 불신하던 한의원에 가가지고 아저씨 제일 비싼 침으로 놔주세요 이랬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다 두 시간 지나니까 바로 괜찮아지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요 5번 침술은 나도 좀 믿는 게 말이죠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군병원 한방과에 가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바로 목이 마비가 오더라고 그날 이후 아 그래 급소에 침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만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2번 나는 예전에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치질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 똥꼬에 도저히 칼대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밑자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치료했죠 정말 신기한 거 분명 얼굴이랑 내 팔다리에 침을 놨는데 이상하게 똥꼬 주변이 찌릿찌릿한 거야 한의원의 침술로 치질도 치료를 하나 보네요 야 이건 몰랐네 7번 내 주변 친구들은 한무당이라면 아무도 안 믿는데 나는 믿어요 아니 원래는 나도 안 믿었었지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시어머니가 어이고 너희 둘 다 보약 좀 해먹어라 이러면서 돈을 주셔가지고 바로 남편이랑 같이 한약을 지으러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남편을 진맥하더니 이분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디 보약이라는 것은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먹는 건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독이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에 안 믿던 한의야 신뢰도 급상승 문항으로 출발해가지고 침술로 마무리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 뭐 그런 건 있더라고 한의원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디 삐었거나 근육 다치고 이런 것들은 침을 믿더라고 역시 이 사람들도 그런 반응이 많네요 나 안 그래도 어제 저희 마누라한테 그랬습니다 아 요새 기력이 너무 없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보약한 점 먹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지어준다는데 아니 오늘 왜 말이 없지 뭘까 응?